한화에게 3연패를 당한 기어 타이거스가 최대 라이벌인 롯데다전스와 주말 3연을 갖게 됩니다. 선종과 윈선빌의 맞대결은 팽팽한 영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어라죠. 역시 오른쪽의 타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나디나의 홈런 영의 균형을 이렇게 깹니다. 빠르게 김선빌 1로 조금 높았습니다. 아웃입니다. 깊습니다. 백핸드 김선빌 아웃. 큰 바운드 애매한 타구 1로 여연결 아웃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바깥죠. 삼진아웃 겠지. 버트를 댔습니다. 1루에. 아아 물도 엎드렸어요. 버트를 댔습니다. 아아 공을 또 그만 놓치면서. 스윙 버트까지. 다시 한 번 버트를 댔습니다. 버트로 휴집을 만들어냅니다. 센터쪽 높게.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4회 2, 4안을 위해 3연이 아웃을 이어봤습니다. 삼진아웃. 기아패이 포용합니다. 범자가 막도 돌아갔습니다. 바닥 내렸어요. 아아 웨킹 엔터에요. 아직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웨킹 엔터로 보냅니다. 정신차. 어두워. 범으로 펑트를 댑니다. 범의 승부. 범의 승부. 세임. 펑트로 롯데도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도로 욕적이어야 멀리 갑니다. 이 타구가. 오늘 경기 성적 홈 minutos왕 대합니다. 이제는 갈타성 롯데도가 대역전 드라마를aman힘힐 리브로 만듭니다.